하이 롯이, 날씨 게임하고. 결정, 결정하시겠습니까? 침묵! 네, 침묵으로 결정할게요. 너 진짜 아니야? 야, 저놈은 무조건 침묵입니다. 자! 무조건. 아, 뭐야? 야, 그럼 누구지? 자, 여러분, 결과 발표할게요. 자, 마지막에 마피아는 누구였냐면. 누구예요? 김종국 전소민. 컴온. 김종국 전소민. 컴온. 내가 아까 소민이 맞았구나, 처음에. 내가 정확히 맞혔다. 컴온. 두 분의 이든미션은 멤버 이름표에 획을 한 획 추가해서 이름 하나 바꾸기였는데. 아... 오빠, 아까 소민이가 내 이름표에 저거 했다고. 진짜? 내가 했어? 아니, 아니, 안 했어. 매직으로 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어. 자, 오늘 내가 발표할게요. 매직으로는 안 했다. 일당 1등. 160만 원의 김종국. 와우. 갑자기 맞다. 한 번에 몰라갔네. 자, 2등도 대역전국인데요. 145의 양세치. 와... 그래서 두 분은 상품을 획득하게 됐고요. 우후! 우승 상품은? 뭐예요? 오늘 하루 종일 혼돈에 휩싸인 여러분의 기분을 풀어줄 최고급 초콜릿 세트인데요. 이야... 좋네. 좋다. 달달하다. 자, 하재석 석진 중에 벌칙 받을 6, 7위가 있는데요. 아, 나 석진이 형이랑 받고 싶다. 둘이... 뭐야, 뭐야? 석진이 형. 벌칙 받을 꼴등 2명은? 와, 여기 우리 애가 좋아하는... 여기 제일 맛있는 거, 이게 제일 맛있겠다, 그렇죠? 그렇지? 이거 섞어? 네, 이거 2개 주세요. 네, 예, 예, 예. 찍어야 돼, 이게 중요한. 여기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씩. 고맙습니다. 우리가 꼭 받아가는 것 같네. 오프닝 때 줄게.